제 이름이 아미에이기 때문에 BJ아미에, 합쳐서 세리아미에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촬영이나 방송이 없는 날에는요, 집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고, 트레이닝을 입고 생활을 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과가 아침 운동이거든요. 운동을 할 때는 폐활량이 좋아지게 복식호흡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더 많이 시간을 갖는 거죠. 운동이 끝나면 일단 홀랑 벗고요. 이 의상은 지금 제가 입었던 패드가 달려있는 러닝입니다. 와이어도 없고, 고무밴드도 헐렁하고요. 편안한 옷이에요. 자, 씻고 나서 이제 제가 곧 입을 옷은요, 러닝인데요. 이 옷이 싸구르라 그런가 빨래를 잘못했더니, 안에 있는 패드가 날라가고 없어요. 패드가 들어있지 않은 그냥 러닝입니다. 머리를 감았더니 지금 굉장히 쭉쭉하네요.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메뉴는 면 요리이기 때문에요. 고명으로 얹을 야채를 손질해볼게요. 도마를 꺼내서 칼로 채를 썰면 설거지거리가 생기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감자 깎는 칼로 무를 얇게 써는 거죠. 이거 고명으로 얹어먹으면 굉장히 맛있답니다. 다들 마음 따뜻하고 푸근한 행복한 가정에 잘 보내세요.